지난달에도 물가가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.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최연성 기자입니다.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.13입니다. 전년 동월 대비 3.3% 올랐습니다.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.3%로 정점을 찍은 뒤 갈수록 둔화하고 있습니다.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친 건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입니다. 공업 제품과 특히 서비스 부분의 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농축산물도 0.3% 하락했는데 이중축산물 가격은 5.8% 내려 도드라졌습니다. 반면 전기, 가스수도와 개인서비스 물가는 각각 23.2%와 5.6% 올랐습니다.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4.3% 상승해 전달보다 상승폭을 소폭 줄였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지수 상승률은 3.9%로 전월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.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가격 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생활 물가 지수는 3.2% 상승했습니다. 물가는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상대적으로 임금 상승률은 낮아 실질 임금은 줄고 있습니다.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.7% 감소하였습니다. 올 3월 임금 상승률은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1, 2월을 제외하면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낮습니다. 이에 가계가 소비를 꺼려 내수 회복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성, 여름철 이상기후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있다며 물가 안전기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. 촬영기자1호